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의 용어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볼커룰, 부채비율, 블랙컨슈머, 얼리어댑터, 플라자합의, 불태화정책, 펀드리콜제, 인구절벽, 체리피커, 브릭스, 인플루언서, 마케팅, 한계기업, 슬리포노믹스, 종신보험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은행이 대출업무를 포함한 고유은행 관련 업무 외에 증권매매, 펀드, 투자 등의 투자활동을 금지하는 법이다. 금융위기 때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혜역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인 폴 볼커의 이름을 따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볼커룰이라고 합니다. 이 볼커라는 분이 사실 오바마 정부 이전의 80년대에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이 뭐랬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20%까지 끌어올린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재밌어요.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볼커룰. 이것도 뭐예요? 은행이 대출업무만 하지 투자활동은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이에요. 부채비율. 그래서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비율과 역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거예요. 이 부채비율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부채비율의 식이 부채비율은 부채, 자기자본, 자기자본 분의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이 높으면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되겠죠. 이 분모가 올라가면 부채비율은 낮아지니까 부채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은 서로 역의 관계에 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악성을 뜻하는 블랙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 우리말로 하면 진상고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블랙 컨슈머라고 합니다. 컨슈머가 그거잖아요. 소비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거 스펠링이 틀렸네. 이게 스펠링이 컨슈머죠. 이거 나중에 컨슈머. 스펠링이 이게 이거잖아요. 컨슈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5가 들어갔네요. 책은 제대로 고쳐져서 나갈 겁니다. 이거 됐고. 그 다음에 미국 사회학자 에버린 로저스가 1957년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서 남들보다 신제품을 빨리 구매해서 사용해야 직성이 풀리는 소비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얼리 어댑터 라고 해요. 이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얼리 어댑터. 저는 얼리 어댑터가 아니라 슬로우도 한참 슬로우 어댑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계가 나오면 일단 처음 어떤 신제품들이 나오면 그거 사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남들이 한참 다 쓴 다음에 사용법을 좀 남들이 알면은 그 다음에 그걸 사서 물어봐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얼리 어댑터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먼저 희생은 아니고 이분들이 먼저 사용을 해봐야지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죠. 어떻게 보면 먼저 희생당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64페이지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재무장관이 모여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미 달러를 일본엔과 독일 마르크에 대해서 절하시키기로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N화가 2배 이상 가치가 올라갔었어요. 이걸 플라자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라 그랬죠. 플라자 합의. 자 그 다음에 해외 부분으로부터의 외화 유입으로 인해 본원 통화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금리나 물가가 중앙은행이 목표한 바와 다르게 변동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공개신양 운영 등을 통해 본원 통화의 증가를 상세시키는 정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불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으로부터 외화가 유입이 되면 고정환율 제도에서 일어나는 건데 외화가 유입이 되면 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가 외환을 국가에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외화를 달러를 사요. 그러면서 이 통화량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그런 통화량의 변화를 어떻게 해요? 본원 통화를 사용해서 통화량의 변화를 증감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불태화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펀드 판매사의 불안전 판매 정황이 있을 경우 고객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펀드 리콜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인구 절벽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여러 기능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취하고 전체적인 이용을 하지 않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것도 틀렸는데 소비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이용 시 필요한 할인 혜택만 받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필요한 것 자기가 필요한 것만 쓴다고 해서 이걸 체리 피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얄밉게 어떤 체리 나무가 있는데 체리를 여러분들이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체리 나무가 있는데 체리 나무 전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혜택만 이렇게 똑딱으로 나머지는 안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체리 피커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하고 전체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2001년 미국의 투자에서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서 2000년대를 전후하여 빠른 경제 성장세를 보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섯 개를 우리가 브릭스라고 합니다.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그죠? 그 다음에 C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S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예전 용어입니다. 이제 요건 좀 흘러갔어요. 그래도 가끔 나와요. 기업이 유명인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인플루언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명인을 말하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영업 경쟁력을 상실해 더는 생존이 어려운 기업을 말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죠. 한계. 그 한계에 도달했어. 일반적으로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이런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좀비 기업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한계 기업이. 수면과 경제학의 합성어이다. 현대인들이 숙면을 위한 지출이 늘면서 수면 산업이 성장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슬리퍼노믹스라고 합니다. 슬리퍼노믹스. 그 다음에 피보험자 사망 때까지를 보험기관으로 정한 보험상품이다. 피보험자가 숨지면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보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보험에 대한 두 개는 다음 시간에 종신보험과 같이 연결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희망 시간. 마지막으로. aku. 둘 다. 셋. 셋.